일단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아남아 볼게요 연락이 한번 띄워 볼까 한번 띄워 볼까요 일단 강화를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때부터는 그냥 낙하산이 강제구나 헐 젠장 씨 아무것도 없어 장비 문 열어 아 권총밖에 없니 구급상자 연막탄 쓸만한 무기가 없어 어 여기 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전투복 입은 김에 근데 일단은 그 연습 모드 하면 훈련장에서 그 일단은 그 무기를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일단은 그냥 아무 맵이나 들어와 봤어요 근데 일단은 주변에 없네 주변에 없으면 일단 버텨야지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 버텨 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 보는 걸로 최대한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 보는 걸로 최대한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 보는 걸로 일단 지도는 산옥이거든요 아마 이거 내가 지금 프레임은 표시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지금 일단 CPU가 성능 발목 잡을 일은 없기 때문에 CPU가 설마 5800X인데 이제 아이고 자기장 때문에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된다 오이씨 이젠 뛰면 안 돼 그리고 일단은 모니터가 60Hz라서 아직까지는 뭐 144 이런 거까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40초 40초 들어가볼 아아 이미 왔다 갔네 혹시 모르니까 오이씨 오우 오우 에라이 순위보장 받네 그래도 아 세발은 맞았구나 세발은 맞았네요 흐흐흐흐흐흐 제 얘 지금 아이템 줍고 있어 에 에 한 번 해야만 쳐볼까? 다이빙 벌써 시작하자마자 자기장이네 여기는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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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우이씨 일단은 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들의 날린 주사기 마이 도착 벗road 벗어버린 도착 벗어버린 일단은 조용히 버텨 그래픽 아아 지금 아 지금 풀옵션 돼있구나 자기장이 이쪽 끝이었어 으이씨 으이씨 뛰어야돼 뒤지겠다 헐 아이템 없어 젠장 저기까지 가야돼 설마 설마 옵션을 조금 한번 내려볼게요 테두리 없음으로 하고 테두리 없음 안티 울트라 포스트 텍스트 울트라 거리보기 울트라 수직 동기화 비활성 동기화 산트라 동기화 소음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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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 없죠? 응 으이씨 깨고 조끼장비 붕대 총 없나? 연료통 소름기 연료통 버려 총이 없어 오케이 그리고 별로 장비가 뭔가 맘에 안들어가지고 지금 석궁용 볼드? 주워볼까요? 석궁 한번 좀 해볼까? 으이씨 톡 까볼게요 왜 또 이렇게 비가 올까요? 불길하게 판트로이 없어 석궁 내릴까? 됐어 굵은데서는 좀 빨리 뛰구요 으이씨 으이씨 부만가 으이씨 요 바위에 좀 숨어있을래 이번에는 자기장구역 이런거 문제없을때문에 으이씨 뭐야 이건 auf 으은 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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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64명밖에 안되네 자기장 됐다 빨리 무기를 주워하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쪽은 자기장 누가 여기다 뭘 떨어뜨리냐 포탄에 오 이쪽으로 누구 오나보네요 아이씨 23등 으하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o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